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입니다 자 오늘은 37번 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동명사의 어떤 관용 표현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첫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 방해금지의 타동사죠 뭐 프리벤트 라던가 뭐 스탑 이라던가 그쵸 킵 이라던가 그리고 뭐 프로히빗 그죠 프로히빗도 있고 되게 많아 이런것들 그리고 뭐 와 왜 뭐 다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얘네가 나오고 뒤에 이제 a 사람이 나오고 프롬 다음에 ing 가 나오면 a 가 ing 하는 것을 아 방해하고 금지하고 막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주어는 방해하고 금지하고 막는 거죠 내가 뭐 하는걸 어텐딩 하는걸 그쵸 그 미팅에 참석 미팅에 참석하는 것을 내가 참석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게 이제 전형적인 또 물주 구문 이거든요 사물주어 구문 그래서 어 해석할 때는 이 비 때문에 비 때문에 나는 그쵸 미팅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풀어서 한국식으로 좀 이걸 써 보게 되면 어떻게 되요 뭐 비커 우즈 오브 그죠 비커 우즈 오브 그 다음에 더 레인 이렇게 써주고 비 때문에 이렇게 써준 다음에 내가 참석할 수 없었다 줘 아이 다음에 에 어 과거죠 그러니까 쿠든트 쿠드나 그쵸 쿠드나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어태 어 텐드가 되겠죠 텐드 어 텐던 미링 요렇게 좀 어 능동태 문장으로 그쵸 사물주어 아니고 그저 이 아이가 주어로 해서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더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비 때문에 그래서 비는 나를 그 미팅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비가 그렇게 막 의지를 가지고 못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 때문에 나는 참석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뭐냐면은 비 온 더 포인트 오브 아이엔지 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비어바우트와 같습니다 비어바우트 부정사 비어바우트 부정사 영어에 미래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 영어에는요 미래시제는 없어요 미래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좀 기회가 있으면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영어에는 미래시제가 없구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게 윌이 있죠 예 이거는 미래시간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그쵸 미래시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고잉투 같은거 그죠 비고잉투 동사원형 같은거 윌 동사원형 이런게 다 미래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쵸 그리고 또 진행형도 미래시간을 나타낼 수 있죠 예 그리고 현재 완료도 타임 테이블 현재 완료가 아니라 현재 시제도 시간표 상에서 진행되는 이 미래를 나타낼 때 또는 왕래 발착 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는 현재 시제도 미래를 나타낼 때가 있거든요 예 그쵸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이 비 온 더 포인트 오브 아이엔지도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뜻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는 막 뭐뭐 하려고 했어요 떠나려고 한거죠 그쵸 when she came 그녀가 왔을 때 그 다음에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에요 그러니까 대절이라고 말하는 것 없이 간단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대절의 내용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말하면은 잔소리고 그쵸 입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ight is might 이게 뭡니까 right 니까 올바른거죠 올바른 것이 힘이다 그쵸 오른 것이 힘이다 라는 것은 이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세가지 표현 알아두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패턴 문장 보시면은 그는 was on the point of breathing his last 니까 막 뭐 하려고 했어요 그의 마지막 숨을 쉬려고 했던 거죠 막 그쵸 그는 막 마지막 숨을 쉬려고 했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는 it began to rain 그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할 때 그가 막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좀 막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일 미스는 질병이죠 질병이 막았대요 내가 뭐 하는 것을 에 바로 여행을 가는 것을 막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 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나는 여행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 잖아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긴급한 비즈니스가 아 막았죠 나의 아버지가 뭐 하는 걸 from starting starting 그 시작하는 거를 그쵸 이거를 이제 그 물 죽음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긴급함 일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시작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것도 그가 뭐 하는 것을 go through with는 뭐예요 go through with는 예 이거는 이제 관철 시키다죠 관철 시키다 예 관철하다 입니다 관철하다 그러니까 그가 그 일을 관철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못하게 하지 않았다 이거 어떤 것도 그가 그 일을 관철하는 것을 못하게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가 그 일을 하는 것을 관철 시키는 걸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nothing 이니까 그 다음에 heavy snow 죠 폭설이 그쵸 폭설로 인해 그는 뭐 할 수 없었어요 예 미팅에 갈 수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폭설은 막았습니다 그가 뭐 하는 것을 미팅에 참석하는 것을 자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죠 예 대절의 내용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직이 honesty is the best policy 죠 최상의 방책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는 이렇게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은 아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37강 맞죠 자 다음에 보시면은 그 소년이 막 뭐 하려고 그랬어요 be drowned 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임 당할 뻔한 거죠 그쵸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t goes without saying 이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대절의 내용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살 수 없다고 뭐가 없이는 호흡하는 것 없이는 어떤 동물도 살 수 없다는 거 요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배웠던 것들을 어려운 문장을 통해 살펴봅니다 인 더 케이스 오브 에디케이션 교육의 경우에 힘과 권력이 어디에 있어요 인 더 핸즈 오브 더 스테이트 국가의 손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쵸 그런데 그것은 막을 수 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듣는 것을 어떤 걸 들어요 오브 애니 닥트린 어떤 교리를 그쵸 그 교리는 뭡니까 국가가 싫어하는 이 국가요 국가가 싫어하는 어떤 교리라도 그쵸 젊은 애들이 듣는 것을 못하게 막을 수 있대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권력이 국가에게 국가의 손에 있는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어 바이 디스 타임을 좀 괄호를 묶어주면 은 이때 쯤 이때 쯤 이때 쯤 이때 쯤 이때 쯤 이때 쯤 이웃 워스 다음에 어 해프 패스트 파이브 니까 5시가 지나고 30 보니까 5시 30분 이죠 예 5시 30분 이었대요 이때 쯤이 그리고 태양이 워즈 온 더 포인 오브 라이징 이요 막 떠오르려고 했어요 태양이 그러나 나는 봤죠 그 부엌이 어떤 어떤 걸 봤어요 스틸 다크 니까 여전히 어둡고 그리고 여전히 조용한 조용하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쵸 예 부엌이 그렇게 여전히 어둡고 조용하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은 그들이 쿠드 낫 해부 빈 석세스플로 이얼스 그들이 성공적인 변호사가 될 수 없었다 줘 자 이프 가정법 과거 완료 내요 그죠 예 바로 그들이 헤드 낫 포제 스티 소유하지 못했다면 뭐를요 쉬우 이드니스 이제 슈리드니스 이거는 뭡니까 어떤 어 빈틈없고 약속 바른 거죠 그 약속 바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변호사가 아 이 될 수 없어요 그쵸 약속 바람 무슨 뭐 명미남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또 대대하고 꾸며 주죠 자 이게 막는 거죠 그쵸 그들이 뭐 하는 것을 속임 당하는 것을 소금 당하지 않게 해준 거죠 그쵸 뭐가 바로 앞에 있는 이 어떤 빈틈없음 이런 것이 외모에 의해서 속임 당하는 것을 막아 막아 준 거예요 그들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이 대문 이 석세스플로 이얼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대의를 말하기도 하고 자 웨얼 에버는 이건 이제 복학 관계 부사죠 예 그래서 히 해픈 투부 정서에요 그가 우연히 있게 되는 곳 어디든지 그쵸 그가 우연히 있게 되는 곳 어디든지 그는 막 뭐 하려고 했어요 다른 어딘가로 막 가려고 했어요 되셨죠 그가 우연히 어딘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있게 되는 곳 어디든지 간에 그는 막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앳 더 모먼트에요 그 순간에 어떤 순간이요 히즈 토킹 온 원 서브젝트 한 주제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 그의 마음은 이즈 원더링 이죠 그쵸 다른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에요 대디아의 내용은 말할 필요도 없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자 living in our modern world죠 예 우리 현대세계에 살아가는 것은 동명사 주어 그것은 어떻습니까 is different from 다르대요 뭐와 what living was 삶이 무엇인지와 다르대요 그쵸 예 자 뭐 할 때 우리의 grand parents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었을 때 삶이 무엇이었지 라는 것 그런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세계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쵸 what living was는 뭐예요 과거의 삶이죠 과거의 삶 만약에 what living is 하게 되면 현재의 삶이고 그쵸 what living was는 과거의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세계에 살아가는 삶과 과거의 삶과는 다른데 근데 과거의 삶은 언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었을 때 그 과거의 삶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배우는 것이죠 뭘 배워요 사용하는 걸 배우는 건데 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is very important today 오늘날 매우 중요하죠 자 단지 한 세기 전에 그쵸 그 일의 대부분은요 was done 행해졌습니다 손으로 행해졌죠 오늘날 우리는 사용하죠 기계를요 for everything 모든 것을 위해서 기회를 사용합니다 5번 됐구요 자 6번 자 믿음 인데요 어떤 믿음이에요 동격의 대절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문 이래요 게이트웨이 이래요 어디로 가는 게이트웨이 입니까 보다 나은 삶으로 들어간 들어가는 문 이라는 죽음이 그러한 신념은 그쵸 여기까지가 이게 동격의 대절이 대절이죠 이러한 신념이 o2에요 뭐 뭐 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에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뭘 막아요 바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에요 이런 신념이 뭐를요 어떤 죽음의 두려움이라도 느끼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fortunately 운좋해도 그리고 for the medical profession 그 의학 직업이죠 의학 직업을 위해서 또는 의학 직업에 있어서 그것은 does not infect have this effect 에요 사실상 그쵸 효과를 이러한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쵸 뭐를 제외하고서는 몇몇 드문 경우 에서를 제외하고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더 나은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건 상당히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잖아요 자 이러한 신념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어떤 두려움이라도 느끼는 것을 맞게 해준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쵸 근데 운 좋게도 medical profession 이에요 medical profession 의사 직업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의사 직업 에서는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쵸 이러한 효과를 사실상 가지지 못해요 그쵸 드문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되셨죠 여기까지 끝났구요 동명사는 38강에서 한 번 더 다루고 그 다음에 39강부터는 명사절을 들어갑니다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힘내시길 바라구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확인하는데 역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